박사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 몸에 뭐가 없다면? 내 몸에? 아니 다 소중하죠 하나라도 아프거나 다치면 너무 불편하자 하고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리에도 근육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는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있죠 없어도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근육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내 몸에 뭐가 없다면? 이라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첫 번째로 이런 근육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동공근 동공근? 잠깐만 동공근이 영어로는 뭐예요? 살토리수 살토리우스 살토리우스 예를 들어 살토리우스가 없어도 아주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살토리우스는 어떤 근육이냐면 우리 골반 있죠 골반 앞쪽에 수영복 입으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뼈 있죠 골반에 거기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허벅지 앞쪽 안쪽을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무릎 뒤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종아리 상단에 붙습니다 상단 안쪽으로 되게 가늘어요 근육이 마치 뱀장아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 관절 관절을 건너는 근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속에 얘들이 수축을 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을 건너가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그 관절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절이 어느 방향을 지나가는지를 보면 그 근육이 수축할 때 관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골반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고관절을 건너가고 있죠 그럼 얘가 수축하면 고관절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부러지겠죠 그죠? 또 이제 무릎관절 옆에 무릎관절을 뒤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가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무릎관절이 이렇게 약간 회전도 약간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안으로 또 잡아당기는 회전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착 당겨가지고 이렇게 뭘 신어야 된다 그런 동작 때 살짝 약한 걸 느낄 수도 있죠 식당에서 신발을 잘 신으려면 동공근을 조심해라 아니 근데 또 그거 하나만 없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근육이 얇고 길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 강하지는 못해요 되게 약한 근육 중에 하나죠 제일 센 건 아무래도 대퇴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이 미국이면 살트리오스는 말 잘해야 될까요? 북한 우리 여기 테러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근육 힘이 되게 약합니다 약해서 엄청 중요한 근육은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 소아 청소년 기업 때 아직까지 뼈가 아주 단단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막 전력질주하다가 갑자기 이 자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걷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살트리오스가 붙어있는 뼈를 물고 떨어져 나오는 그게 너무 순간적으로 강하게 수축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견열골절이라고 해요 견열골절 소아 청소년기 때는 골반에 견열골절을 만드는 근육 중에 하나 그리고 안쪽에 예전에 제가 거위발건이라고 해가지고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힘줄 세 가닥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게 있다고 그랬죠 거위발건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설토리오스가 십자인대 수술할 때 자기 인대를 떼다가 십자인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때 떼는 가장 흔한 부위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거위발건을 떼가지고 힘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복근이 없다면? 비복근이면 가슴 뇌미였어요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근육이죠 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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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나 이만기 교수님 이런 분들은 비복근의 왕이죠 종아리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딱 돼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사사님도 있으시다고 뭐 당연히 있죠 있는데 나는 안 보이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가 없다면? 예가 없다면? 아니 못 걷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운동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운동할 때 이 운동이 뭐예요 결국은 발목을 밑으로 밀어내는 운동이거든요 얘 힘이 아예 없다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걷지를 못 걷죠 제대로 못 걷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 바닥을 걸을 때 바닥을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어떻게 걷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걸 못 미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없으면 설 수 있나? 비복근이 없으면 비복근이 없어도 그 밑에 썰레우스라고 하는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평평하게 생긴 근육이 하나 더 있어요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 건 얘를 이루는 근육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스롱레미우스 그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그 안에 하여간 솔레우스라고 하는 근육이 둘이 합쳐져가지고 아킬레스 건을 이루거든요 그때 만약에 가스롱레미우스 이거 하나만 없다고 해도 이 기능은 약해지긴 하지만 나만 있어요 박사님도 이제 키 수술할 때 이 비복근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엄청 많이 다루는 근육이죠 종아리를 연장한다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근육이 세니까 종아리를 연장한다 그러면 이 발목을 올리는 근육은 앞에 있을 테고 발목을 내리는 근육은 뒤에 있죠 근데 얘하고 얘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세요? 뒤에 뒤가 훨씬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얘 둘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뒤가 더 세게 잡았다니까 발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하면 까치발 변형이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근육들 특히 가스롱레미우스하고 설레우스가 힘을 합해가지고 얘들을 엄청나게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영어로 발레리나 훗이라고 발레리나처럼 아 그러면은 앞에 여기를 좀 더 세게 당겨야겠네요? 얘하고 얘하고 싸우니까 이렇게 주로 많이 위쪽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보면 너무 이것만 신경 써가지고 딱 이렇게 굳어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너무 여기만 신경 써가지고 밑으로 스트레칭 안 해서 그래요 뒤쪽이 상대를 세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는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근육 중에 트로트 가수 이름과 비슷한 트로트 가수 네 박근 박근 그라실리스는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요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 서위발건 이루는 것 중에 하나 얘들은 내전근이라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내전 우리 이거 이거 하잖아요 이거 다리 싸움 할 때 벌리는 걸 외전 좁히는 걸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내전시키는 근육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약한 내전근이에요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다른 강한 내전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근이라고 파... 파... 소... 아...스... 메이저? 소아스메이저 그 피는 무금이에요 아... 소아스메이저는 척추에서 시작해가지고 고관절 앞쪽으로 와서 대퇴골의 안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레사트로칸트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쪽에 붙는 근육이에요 그럼 얘가 수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위로 올라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히플렉스라고 그러죠 고관절을 구부리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엄청 강력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니킥을 한다 니킥 니킥 하려면 스와스메이저 스와스메이저 리봉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진짜 이렇게 오늘 알아보면서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근육이 거의 없긴 한데 있긴 하네요 그쵸 사실 사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건 없죠 없는데 중요한 것들이 손상됐을 때는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떼다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우리 수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없으면 안 되는 근육이잖아요 네 이 세상에 또 이제 없으면 안 되는 박사님이 없었다면? 내가 없었으면 세상은 잘 돌아가겠죠 진짜 조금 더 안된다던 동료들이 who w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